올해 여름 철원의 접경지역이 물에 잠긴 지 석 달이 다 돼갑니다. 주민들의 삶은 일상으로 되돌아갔지만 아직 하천에 쌓인 흙더미를 지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하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빗물이 마을로 밀려들면서 무릎까지 차오르고 우수관에선 물이 솟구칩니다. 마을 옆 하천 화강은 흙탕물이 가득 차 범람위기에 놓였습니다. 저게 물이 차니까 마을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지 반대로 압이 높아지니까 영려해가지고 이후 철원군이 내놓은 수해 예방책은 배수 펌프장입니다. 마을로 밀려드는 물을 펌프를 이용해 화강으로 빼내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천의 상태입니다. 온갖 참목이 무성하게 자라 물길을 막고 있습니다. 성류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와 쌓이면서 하천 바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천이 아닌 모래밭이 된 상황입니다. 여름 장마 때 하천 바닥에 새로 쌓인 흙더미 높이가 1미터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겨울 쳐다보면 왜 작업을 안 하지 저것 때문에 또 내년에 물이 차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가슴이 답답하고 지뢰 때문입니다. 폭우 때 지뢰가 떠내려와 하천 어딘가에 묻혀있을 수 있다 보니 나무를 베어내지도 흙을 퍼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해를 막기 위해선 하천의 흙더미를 치워야 하는데 해당 군부대는 현재 지뢰 제거를 할 여력이 없다며 빨라도 내년에나 지뢰 제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